자, 오늘 할 게임 로그 레거시구요. 뭐, 잘 몰라요 아직. 게임 잘 모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점프. 점프. A를 꾹 누르면, 높은 점프. X가 어택. 아래 방향키 하고, A키를 홀드하면은 이렇게 내려가죠. 원래 할게요. 으 gu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게 저거 스틱이 약간 이상하잖아 다다 뭐야 이게 일단 오프닝인가? 해보시자 오 잘 물었으면 나중에 만약에 원더보이 같은 경우엔 이렇게 나이트로 찢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지 다시 해봐 뭐를 해줄까? 콤보는 아직 없는 것 같아 콤보는 아직 없는 것 같아 콤보는 아직 없는 것 같아 뭐야 콤보는 아직 없는 것 같아 아이작이랑 비슷한 느낌이 좀 나네요 포스위치 전설? 잠시만 하하 2배가 공개된다 4배가 없으면 ㅋㅋㅋ 6배가 없으면 136배가 없으면 4배가 없으면 8배가 없으면 5배가 없으면 6배가 없으면 8배가 없으면 보너스 룸이 물음표로 돼있구나 비밀방 같으니까? 게임 소리가 너무 커? 알았어 아 나 이런거 되게 싫어해 요렇게 그 픽셀 단위로 이렇게 돼있는거 있죠? 나 이런거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그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단계별로 돼있으면 좋겠는데 아 백퀴가? 백킬을 눌러서 제동 확인하면 하고 어떻게 됐지? 음 아 침 아 으 으 으 으 으 이거 그렇게나 오래걸려? 으 으 으 으 으 뭐야? 뭐야 이렇게 어려워 이거 퓨가 멋있어? 가드는 없나? 가드? 뭐야 아 스킬이구나 이게 아 아 어려운데 이거? 어 뭐야 약한걸 으악 어 계승자를 선택하세요 이게 뭐야? 자손선택? 흠 자손선택 항수병 대머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버리야 아 아 아 아 그치 야 이거 몇 번을 뭐야 아 대장가나 해금하고 전리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와우 체력증가 이게 얼마라는거 60골드가 잠금해제를 위해 필요하다 아 아 아 아 어헝 기사가 팔라딘으로 전직합니다 Y로 눌러 모든 공격을 차단한다 오우 어마어마고 음 헐 돼지주의소드? 이게 뭐야? 아까 걔보다 검이 좀 큰거 같은데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이게 뭐 이게 뭐 뭔 방식인지는 알겠다 아 백골드 뭐야? 백골드를 그냥 주는데? 골드가 이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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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산다 골드가 의외로 그나보나 헐 헐 헐 헐 이거 저 킥도라는게 낫겠는데? 아이씨 어쩌면 이거 윌리어 어떻게 먹어 이거? 최대한 오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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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2만하면 다했어? 3대 옥하게 아이씨 처음 도전으로 이거 엔딩 보는 사람 있어요? 뭐야? 절대 못해? 아이씨 아이씨 성기능 항진증은 또 뭐야? 아이씨 아이씨 서번트가 이게 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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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 마법사를 해금하고 룬과 마법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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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뿐이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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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팔라디누 전직했는데 안되네 막는거 뭐야 뭐한거야 아이씨 이거 뭐야 기술이 막 막장인데 아 아 뭐야 와이씨 저 몸amt 앙뚜아네뜨 분옷 분옷 분옷쯔 직업이 악당이구나 에이 성기는 황진증 얘가자 돈이 없잖아 뭐 없그랄게 없는데 또 왔어요 성이 막장이네 아 진짜 이거 패드 나이스 잘했다 리셋은 아닌거 같은데 리셋 아니고 애들 죽긴 죽었어 아 이렇게도 좋겠나 이게 뭐지? 오 나이스 어? 헤르메스의 신발? 이거 뭐야? 좀 빨라진거 같은데 얘가? 그죠? 오 아 얘 은하를 줄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아이템 줄 수도 있고 그렇구나 오 나이스 체력 리젠 오 좋아좋아 이거 은하 이거 은하 아니 이거 금화 이거 안먹으면 사라져요? 오 뭐야 이거 아아 아이씨 아이씨 카운팅 되면 카운팅? 카운팅? 카운팅 되면 어떻게 되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아 한번 내려오면 올라갈 때 카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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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여기? 다음 라운드인가? 카운팅 와 나이스 카운팅 카운팅 개좋아요 이번 흥하는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번 자 D는 흥한다 아 텔레포터 100% 좋아 저거 어떻게 올라가냐 저기 안되네 올라왔었구나 아이씨 아 퀴 많이까봐 아 촛대를 안깨면 드럼이 올라간다고 아이씨 어 뭐지? 뭐야 이거 뭐에요? 깨지말라 지금 아 패드 이거 아 신발때면 안죽어? 그래? 으악 아아 무지 춘리 하하 입체맹 이 캐릭터는 입체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메이디페이 동성애다 이 캐릭터는 여성을 좋아합니다 아이씨 전자파 과민증 이 캐릭터는 전기가 잘 통합니다 터널지야? 입체명해보자 돈 많다나 체력이 국력이지 체력이 단단합니다잉 여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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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지말랬지 아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더 아이씨 나 뭔일 아아 벌써부터 좋은건가봐 이게 형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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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유 휴 휴 휴 휴 휴 한 프로이고 나발이고 이거 아 어 저거 뭐지 저거 어 이런 도와주세요 하이페리온의 반지 사막이 죽어요 하이페리온의 반지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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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뭐야뭐야 이 캐릭터는 자신이 어딘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으허허허 숙대를 깨지 말아야된다. 오우씨 와 진짜 짜증나네 이거 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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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흥 컨트롤 안 되네 이거 패드라서 흥흥 흥 흥 흥 흥 흥 아 낚시야? 아! 아버지! 키보드로? 알았어 소니아 바바리안 강박증 성을 깨끗이 해야만 합니다. 물건을 묻으면 MP를 회복합니다. 어 팔라딘이다! 프리실라? 타코 키가 뭔지 모르겠네 W가 W D가 D가 공격 어 W가 스킬 스페이스 점 흠 흠 이거되고 퍼즈 이거고 흠 그지 흠 금방 어 어 아 아이 힙헷 헷갈린다 이거 호우 템만 먹기하면 안 돼?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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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호우 제시간에 걸쳐가세요 호우 아 모 4초 안에 가라고? 저기를? 호우 으아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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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키.. 야 저거 뭐야 그걸로 해야겠다 그냥 키가 헷갈려서 못하겠어 아까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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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공포증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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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 증가?